귀가 좀 얇으세요. 아니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정말 뭔가. 오늘은 어떻습니까? 녹화가 잘 되는 거 보니까 수맥이 괜찮은 모양인데. 상당히 잘 맞아요. 정말 이 기운이 정말 잘 맞아요. 이 수맥이 그렇죠? 저 여기 있다 오늘 텐트 좀 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수맥이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되겠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바라는 것은 좋은 며느리를 봐가지고 손자를 안겨드리는 거. 연애 행인하고 결혼한 거. 어머님은 딱 아무나 누구든. 저 전문적인 여성도 좋고. 다 이렇게 이제. 민종이가 사랑하는 여자면 다 좋겠다. 야 민종이가 사랑하는 여자면. 역시 서울대 출신의 논란이가. 어머님 놀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하느냐 말하느냐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들어와서 어머님하고 한참 같이 얘기하고. 강아지 내고 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와서 TV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똑똑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문을 열어더니. 언제 들어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막 확 돋더라고요. 몸이. 네네. 뭔 소리예요. 아까 들어와서 같이 얘기하고 강아지랑. 강아지 둥이거든요. 네네. 둥이랑 같이 놀고 그랬잖아요. 나 왜 그래 그랬더니. 어휴 기억이 안 나네. 큰일났네. 아이고. 제가 이제 막 떨려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건 뭔가. 갑자기 이사 앞두고 나가시기 얼마 전이었거든요. 저거 박스 누가 챙겨놨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그 불경 테이프 챙겨놓으신 거예요. 이거 엄마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나네. 아하. 그래서 거기 막 이게 어 갑자기. 네네. 그래서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갔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파킨스병. 다행인 게 빨리 초기에 발견을 해서.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니까. 네네. 아. 금세 또 그게 사라지시더라구요. 일종의 뭐 치매 현상 같은거죠. 치매 초기 현상인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독립을 못 하겠다. 그냥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머님이 되게 건강하신 면이 있으세요. 네네. 치료받으시고 한참 이제 취하시고. 아.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짐 싸들고. 이삿짐센터 불러서. 집 이제 얻으셨다고. 지금은 되게 건강하게 계세요. 네네네. 요즘 또 그 백세시대니까. 그렇죠. 건강관리 조금만 더 잘하시면은. 백세까지 충분히 다 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제 토마토는 누가 갈아줍니까? 아직도 이제 어머님이 갈아주시는데. 네네네. 아. 아침에 이제 눈 열고 나가는데. 문 앞에 이렇게 아이스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 안에 토마토 주스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다가. 아니 이거 갖고 들어오시지. 왜 여기다 놨냐. 그랬더니. 아니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퀵핑하더라고요. 아예 할만거야 그냥 갖고 들어와요. 갖고 들어와서 나 자면은 냉장고에 넣어놓던 하지 왜그래. 어머님 또 혹시 여자분이 와 계실까 봐. 그러니까 그런 걱정. 그런 걱정. 붕괄 했는데 붕괄의 느낌을 확실하게 줘야 되는데. 계속 왔다갔다는 게 당신이 민파가 되실까 봐. 속이 확 상하더라고요. 짠하네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들어와요, 무슨 나이스 박사인. 내가 한번 데려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아들들은 어머님 그거 갖고 들어오신지 왜 저한테 그러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되는데. 짠색 나죠. 이상하게. 아, 그거 그거 두고... 화가 나죠. 아, 참 정말로 있네. 이, 이... 그거를 또 우리 어머님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고분고분하고요. 아까 좀 인간성 있게 몰고 가려고 했더니 그것도 어머님 좋아하세요? 그걸 제가 너무 또 약한 모습으로 고분고분 강의하면 당신이 불안불안해하세요. 아... 제가 막 건강하게 팍팍 가요, 어머님은 그걸 또 기분 좋게 받아들이시거든요. 어머님 스타일이. 어머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어머님, 할머님. 제가 그래서 너무나 존경하고 우리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할머님과 어머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어머님이야, 존경해야죠. 그 시대에 서울대학의 효능과를 나오셨는데. 저는... 저는 또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아니 설악에 가면 이제 봉정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험한 곳이에요. 거기를 이제 산영화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정말 너무나 연세가 많으신 두 노인들께서 이렇게 앉아서 김밥을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빨리 봉정 가려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봉정 힘드실 것 같은데... 아무튼 저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제 봉정암을 이렇게 힘들어 갔어요. 밤이 10시 정도 됐는데 누가 이렇게 부엉문을 막 두드리시는 거죠. 내려가봤더니 그 할머님들이에요. 두 할머님이. 아유, 저 밥 좀...